와우 앞으로 화이팅 하세요! 앞으로 화이팅!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뭐야 언니 난 여태우는 거니 네 언니보다 제가 더 일부러 나왔을 거예요 마이클 차가세요 아이고 이런 이 와중에도 이 방송인 사람들아 이 와중에도 아이고 아유 정말 아니 이제 안 울 줄 알았는데 아우 불안하다 아니 근데 우리 혈당 하나도 못 해놔야 그거 나갔으면 별로 아우 되게 억울했을 거 같은데 우리 한 개 못 깨니 지금 그니까 한국 되게 많잖아? 솔직히 아이고 웃겨 안녕 이것도 안녕 브레이크 카메라 안녕 안녕 잘 먹었어요 브레이크 아이라고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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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.i.a.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내 안무를 잘 따라와준 어린 분 들을 수가 없었어 할게 근데 전자인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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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시죠? 제가 왜 입맞고 있을 것 같아요? 뭐야, 뭐야? 설마! 지금 광대가 터질라예요, 지혜야! 제 안무도 있어요! 진짜요? 진짜요?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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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다 피치려고요? 역시! 파이팅 하자. 진짜 각자 위치에서 다 쓰러오자. 너무 보고 싶어요, 우리 기리도. 나 진짜로 보고 싶어. 진짜, 언니 거기 아지트. 오셨다, 오셨다. 나 진짜로? 나 진짜로? 나 진짜로?